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준비했습니다 주기회의의 대선 정책 질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렇게 4명에게 발송됐습니다 질의서엔 가톨릭 사회규리 주제에 따라 생명과 인권, 언론, 경제, 정치, 노동, 생태보호 그리고 평화증진 등 13개 사안 총 60개 문항이 담겼는데요 가톨릭 사회규리 가르침에 비춰 질의한 정책들에 대해 후보들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참고로 안철수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아 이번 결과엔 빠지게 됐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후보들의 답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CPBC 주간종합뉴스 대선 특집 가톨릭이 묻고 대선 후보가 답하다 함께할 이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요 첫 번째 주제로 생명윤리위원회 질의부터 한번 살펴보죠 낙태와 차별금지와 평등에 관한 후보들의 답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선 낙태부터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토대로 안전한 임신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답변한 세 후보 모두 낙태를 반대하고 있는 가톨릭교회 입장과는 반대되며 특히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가톨릭교회 입장에서는 반생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물질적 토대와 사회적 제도 마련에 세 후보 모두 구체적으로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차별금지법 가운데에서 개인의 성별과 성적지향 조항이 포함된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별과 성적지향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성적 정체성 지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심상정 후보는 자기결정권 존중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입장은 교회 가르침과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대표적으로 사형제도 그리고 이주민 난민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사형 폐지 후보들의 입장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사형제 폐지를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쟁 범죄, 집단 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외라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실질적인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서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사형제 폐지를 찬성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난민 차별 없는 노동권에 대한 그런 제도 개선도 후보들에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 노동자와 차별 없이 노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윤 후보는 미래지향적인 내외국인 상생의 외국인 인력 정책을 추진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이주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민법을 제동해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난민 심사제도의 제도적 개선과 정착지원 기반 확대에 대해서 세 후보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정의평화위원회에서 관심사항 중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이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회적인 가장 대표적인 비보금적인 어떤 문화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후보들의 입장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을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자산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펴고요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시를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초과 이득세 도입하고 개발 이익 환수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툴릭 교회는 진리안의 사랑 36항에서 경제활동은 공동선의 추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경제 문제 해법이 다른 만큼 그리스도인들은 가툴릭 교회의 가르침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양극화 이 문제 그리고 또 불평등의 문제는 결국은 조세 정책을 통해서 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냐라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후보들의 어떤 선언적인 입장보다는 결국 세금을 어떻게 늘려서 불평등을 해소할지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주목했던 게 심상정 후보가 구체적인 조세 정책을 유일하게 발표한 것 같았는데요 다른 두 부의 같이 선언적인 느낌과 결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겠고요 다음으로 사법개혁, 검찰개혁 같은 정치 분야에서도 후보들의 의견이 좀 나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검찰개혁에 찬성하고 이를 위해서 핵심적인 정책 공약으로 법원 행정처 개혁, 그리고 법원에 대한 국민평가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검찰개혁에 반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검찰개혁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심상정 후보도 찬성은 한다고 밝혔고요 국가범죄수사체계 개편 완수를 위해서 국회 추진교구 설치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법개혁 관련 이슈는 또 검찰의 정치적 독립, 그리고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 이런 내용 사이에서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변별력을 보이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번 정책 질의에서도 좀 구체적인 공약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또 기존 후보들의 공약을 잘 살펴보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또 정의평화위원회 안에서는 또 노동사목 소위원회도 있죠 관련된 또 문제들도 질의를 했는데요 노동문제는 우리 교회에서 좀 역사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많이 발언했던 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들의 노동문제, 또 일자리 문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국제노동기구, 즉 ILO의 정의로운 전환 방향과 원칙 그리고 유럽연합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반영한 한국형 정의로운 전환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가칭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공정노동전환지원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전환지원법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녹색 산업 중심에 과감한 투자로 하는 그린노믹스 실현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도 좀 구분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들이 있을까요? 새 후보 모두 지역 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기울이게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두 가지를 중점 정책으로 폈고 지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산업 대폭적인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밝힌 반면 심상정 후보는 만 15세에서 34세 청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교황님도 연일 강조하시는 사안이고 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복지다라는 인식도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요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가치 선언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정책이 좀 아쉬워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계속해서 노동 관련 이슈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가 보죠 요즘 산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노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정 예방 조치와 산재 근절 방침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후진적인 산재 사망 제로를 추진하는 한편 산재 사망 예방을 위해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감독 강화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노동자 참여도 제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산재 취약사업장에 대한 예방기술 및 예산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형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고 산재 치료 및 요양에 대한 선보장제도 전환 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한 해 산재 관련 질병사고 그리고 사망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약 2천 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는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산업안전보건청이라고 하는 독립된 정부조직을 구성하겠다 이런 의견에 찬성을 한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정부조직 안에서 산업안전만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네요 이번에는 또 다른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생태환경위원회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살펴보겠습니다 식량작업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후보들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식량작업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에 모두 동의한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기초 농산물 국가 소매 방식에 대해서 국가 재정이 좀 부담된다 재정이 좀 증가가 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 지원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 후보는 남북 협력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보인 반면에 윤 후보는 대북 쌀교류에 대해서 조건을 내걸고 문제 해결에 의지가 좀 약해 보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공약에는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교회는 농업이 단순한 한 산업의 한 분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경제적인 효율성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질서를 보존하고 또 모든 인간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안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식량 작업에 대한 국가 책임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겠군요 다음 이슈도 가툴릭 교회가 한결같이 주장해 온 사안인 것 같습니다 탈핵에 대한 대선 후보들 입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2030년 탈핵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하지 않고 그리고 수명 연장도 금지하고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2040년 탈핵 의견을 제시했고요 탈핵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견해를 밝혔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탈핵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핵발전소 오염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감시 시스템 확충과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 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일본 오염수 방출 대응은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고요 윤석열 후보는 국내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고 일본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일본의 이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의견이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일본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는 배출 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제적 대책기구를 마련하고 이렇게 시민사회 진영을 공조해가지고 가장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2013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가톨릭 한국천주교주교회의도 핵기술과 교회 가르침이라는 어떤 책자를 발표를 했었죠 에너지 정책의 무게중심을 핵발전에서 재생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로 그리고 공급에서 수요관리로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중앙정부와 거대 발전회사 그리고 공기업과 전문가들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시민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데요 각 후보의 탈핵에 대한 입장 역시 신앙인들이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구촌 환경 이슈로 한번 좀 넘어가 보죠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요 탄소중립 후보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하고 건설 중단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윤석열은 모두 석탄발전소 폐쇄는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상정 후보만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의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는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으로 가는 데 필요한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건설 중단에 반대한다는 의견만 단답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심 후보는 건설 중단에 찬성하고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과 투자를 금지하는 것 그리고 석탄산업 전환 등을 위한 탈석탄 에너지 전환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생태환경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들을 좀 보니까 이 밖에도 4대강 재자연화 혹은 탈핵 법제화 그리고 강릉과 삼척의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등 후보 간 입장 차이가 좀 명확한 내용들이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후보 간 입장이 좀 갈린 사안이니 후보별 입장을 다른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민족화의 위원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화 중지를 위해 평화와 화해 교육 실시에 대한 의견들을 각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응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선은 세 후보 모두 학교 교육의 정규 과목 안에서 평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거는 다 찬성을 했습니다 동의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다만 교육과정의 개정은 교육 주체들이 논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만큼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신뢰구축과 평화 정책이기에 교육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심상정 후보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육을 해야 된다는 입장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좀 더 중점적으로 할 거냐는 좀 후보가 단 미묘한 입장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전쟁의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장에 대해서도 좀 미묘한 의견 차이가 보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고요 심상정 후보도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대체로 동의는 하지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계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명시를 했고요 북한의 비핵화 해결에 장기간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사실상 반대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울러 군비 경쟁 반대에 대한 질문에는 세 후보 모두 적극적으로 동의하거나 대체로 동의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고요 다만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핵능 핵 능력을 도외시한 그 산술적인 제대식 군비 통제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해가지고 북한의 그 비핵화 이후로 논의를 넘기는 다소 애매한 입장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비핵화에 대한 부분과 다른 어떤 평화 이슈들을 연계시키면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인 입장이고 나른 두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복지 분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는 크게 장애인, 고령화, 노숙인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들에게 질문을 했네요 네, 사회복지 질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탈시설 로드맵 재개정과 고령 장애인 돌봄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탈시설 로드맵에 대해서는 후보들마다 의견이 좀 많이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로드맵 재개정 필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다만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전문 요양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탈시설 로드맵의 문제점을 그래도 제대로 이해하는 편이었습니다 재개정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윤 후보 이야기 답변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은 중증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대책으로 전문 요양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심상정 후보는 탈시설 로드맵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고령화 대책 그리고 노숙인 정책 등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2025년에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서 노인 장애인 요양보험 대상자 급증 등으로 인해서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해결 방안이 좀 절실한 상황인데요 세 후보 모두 적극적으로 이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리적인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세 후보 모두 동의한다는 같은 의견을 냈고요 노숙인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이행 사업으로 전환시켰는데 이에 따른 종사자에게 열악한 처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세 후보 모두 중앙정부로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노숙인 시설 역할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지원과 강화가 돼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동의했지만 심상정 후보는 응답을 하지 않은 걸로 무응답으로 대신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보안입법, 아동성삭취, 청소년 보호시설 예산 원천 변경 그리고 담로하 청소년 규정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도 한번 좀 살펴보죠 네, 주교회 청소년 사모교회가 제시한 그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모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교회 입장에 가장 가까운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다문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관련 예산 원천 변경에 대해 반대해가지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엿볼 수가 있었고요 지리사 문항이 사행산업 수익금을 청소년 육성 사업비로 사용하는 현실을 설명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원천 변경에는 또 반대를 했습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 청소년 복지시설 예산 원천 변경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고요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발표된 정책지리서가 거의 한 답변을 포함해서 한 100페이지가 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많은 위원회들이 질문을 했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소위원회가 질문한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 그리고 여성혐오 범죄와 가정폭력 문제 마지막으로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을 물었는데요 후보들의 답변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답변을 제시한 세 후보 모두 여성소위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법제화 해가지고 성별 학력 고용형태 직종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격차 원인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윤석열 후보는 기업 내에 성별 격차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채용부터 퇴직까지 이렇게 성별 근로공시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시장 진입에서 마주하는 차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성별 임금차별 해소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여성 고용기준 미달기업에 페널티를 주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또 이쪽의 이슈들 또 여성소위원회가 좀 관심을 가질 사안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교의 정책질에서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여성소위는 또 한 가지 의사안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했습니다 여성혐오 범죄,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답변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여성혐오, 폭력 근절을 위한 4대 공약을 마련을 했습니다 황해진법으로 불리죠 데이트폭력처벌법 그리고 아동대상 성범죄 대응을 위한 아동강간식 무관용 적용 원칙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통합가정법원을 마련해가지고 아동학대 그다음에 가정폭력 연인폭력 이렇게 가정법과 그다음에 젠더폭력 관련 형사법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현행에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 목적인 입법 목적 조항부터 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 초기 응급 대응하고 그다음에 보호자리 지원 강화에 힘쓰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예 총 7개 위원회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를 지리를 보냈었는데요 주교회에는 총 22개의 전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의 3개의 소위원회 그리고 한계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전례위원회나 아니면 교회법위원회처럼 교회 내부 이슈를 다루는 위원회들도 있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생태위원회 등 시대의 보금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활동하는 위원회들도 많습니다 이 가운데 7개 위원회가 대선 후보에게 정책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이 방금 공개가 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앙인으로 어느 후보가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또 수호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러한 정책과 공약들이 가톨릭적 가치에 조금 멀어져 있는지 함께 비교해 보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공식으로 질의한 답변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인데요 아주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